총장 패싱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초유의 대통령 배우자 조사, 검찰총장은 몰랐던 겁니까? 네, 이원석 검찰총장은 어젯밤 11시 무렵까지 김건희 여사가 조사받고 있는 상황을 아예 몰랐다고 합니다. 표면적 이유는 이렇습니다. 명품백 수사는 다른 사건처럼 서울중앙지검장을 거쳐 검찰총장이 최종 보고를 받습니다. 그런데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문재인 정부 당시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이 배제됐습니다. 중앙지검장이 수사팀 보고를 받는 최종 결정권자가 되는 겁니다. 하지만 패싱 논란의 배경에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과 검찰총장 사이 갈등이 표출된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사건이 고발된 게 2020년인데요. 수사팀은 4년간 뭘 하고 있다가 이제야 자신들의 사건 처리 책임을 져야 하는지 불만이 있습니다. 반면 대검찰청은 현직 대통령 배우자 조사라는 초유의 상황을 총장 보고도 없이 진행한 데 불쾌함을 감추지 않고 있습니다. 고통의 고통을 감추는 장애인 정부 당시 총장은 심각한 도움을 입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